오늘 여기는 대만의 파인쥬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샤워하고 나왔더니 10시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시켜줬던 대만 아침 식사? 종류를 파는 데를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침이 아니죠? 브런치를 먹고 그럴 예정입니다. 카페 가고 가만히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햇살이 엄청 뜨거워요. 특히 이 시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2시까지 지금이 그렇게 습한 계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되게 좋은 때여서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한낮은 엄청 좀 덥지만 제가 태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도로인지 인도인지 시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인가? 병원이었어요. 주차장이 아니었네요. 어우 뜨겁다. 안 덥다고 한 거 씻어. 어우 너무 더워. 거기 자전거 빌린다 가서 자전거 타고 물론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해도 되는데 여기는 지하철이 타이페이처럼 잘 안 돼 있더라고. 나는 여겄지 않네. 전철로 다닌다는 게 조금 불안해요. 내가 처음으로는 그래. 전철로 가서 걸어가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이페이만큼 막 이렇게 다 되어있진 않더라고요. 저 친구도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자전거 타거나 버스 타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오토바이를 빌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정동 자전거인가? 그거는 또 빌릴 수 있다는데 그거는 또 타이중에서 많이 없대요. 드물대. 그래가지고 난 뭐 해야 되냐? 자전거를 타야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덕분에. 피카츠카드. 이거를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어쩔 수 없어. 여기가 무슨 수상일 것 같아. 아우 뜨거워. 아우 더워. 하루앞에 있었어. 어 몰랐어. 어. 타이완니즈 브릭퍼스트 스납스. 어 사람 많이 없다. 어 내가 막 빠진가 보다 거의. 한 시간 남았을 거예요. 어. 아 sorry. Can I order? Can I eat? Yeah. 소이밀? 밀? 뭐였지? 밀? 소이밀? 아 이거, 이건가? 이거냐? 아. This? This one? This one? 아. I don't know. 이거. 뭐겠다. 이거, 이건가? 이거? 아저씨. 아. 시시해. is it 소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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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 소. 소이밀. 소. 소. 아 아아. 아, 네. 아, 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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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소티 써야 맨. 시청해주실 수 있나요? 절대 안 시원해요. 두유를 먹고 싶어요. 두유는 꼭 먹고 싶어요. 세세. 세세. 이거 탕후루 타서 먹는 거 같아요. 원래 탕후루가. 로고도 콩이고. 오오. 당면, 비친구만. 찍어먹고 싶은 거. 두유는. 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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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로. 두유로. 네. 두유. 세차. 스.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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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2개. 고추냉이. 2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부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시나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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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너무 무서워. 나 진짜 공포 영화. 완전 감정이입에서 봤잖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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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샌드위치 사람들이 카와미 샌드위치 그런데 이건 내가 너무 큰 스크블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았다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이 샌드위치 내가 정말 못해서 정말 맛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바로 싸도 그래서 바로 싸도 여러분, 이 샌드위치 아마 이 샌드위치 다이와드위치 그리고 이건 오징어 치킨 포즈래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건 곱창국수. 아직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음식때문에 있는 음식때문에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음식때문에 있는 음식때문이 없어요. 혹시 이미 취미가 있었네요 especially this place 뭐 이런키는 도입을 하는거죠? 이는 주차도 와요 제주차에 오는 아마도 아마도 하니 아마도 하니 아마도 하니 아마도 하니 이는 좀 더 잘하니 너무? 너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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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푼 그리고 1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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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스푼 1스푼 1스푼 배에서 I love it. They only kind of... All in market. Yeah, kind of special. 지금 온다, 지금 온다. Finally, I can order properly. Finally. 제가 왔을 때. 왜? 제가 혼자 왔을 때보다는 지금 아주 다양하게 수는 거 시켜줄 수 있어요. 역시. 이거 내가 먹고 싶다고. 이건 무로 만든 뭐라고 하네? 못 찐 줄 알았어. This is my tea with soyeon meal. Yeah. That one. I think maybe Korea has something similar. I'm sorry. I'm not sure exactly, but we just mix them with water. Oh. Like, so many different types of grains, rice. Yeah. All in powder? Yeah. And just mix them all together. Make it powder. And try to mix with water and soyeon milk together for their... and breakfast tea. And breakfast tea. And breakfast tea. Yeah. Some meat. And it's pork. It's pork. It's brown. So it's like, sandwiched, cold sandwich. Yeah. Like, elder people really really love it. But for me, I can, I can, I don't really want to eat it. I will just eat it for twice a week. Because it's like, really big, like, hard to chew it. It's really hot. How can I eat that, for the warm part? It's good. Oh, but my mom, they kind of fresh, it's fresh. Yeah. How? Mouth's fine.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해? 아니요 타이공에서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해 우리는 타이ize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고있을까 하지만这是 맞는다 조금만 알아볼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진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틀? 그저? 이틀은 다른 거 한국어로 보고 내가 보여줄게 룩잼 룩잼 이틀에 나오고 나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은데요 그리고...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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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도 톡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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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하는거 같나요? ㄱㄅㄥㄥㄥㄥㄥㄥㄥㄥㄥㄥㅥ 자요. 정말. 우리 정말 항상 항상 그런 거에요. 만약에 여러분 먹으러 이런 거에요. 난 prefer려면 모든 소스와 소스와 소스에 시그러워 먹어야지 지금 곧이ided 소스에 고깨서 진짜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예 네 뭐? 뭐 happen to my blog?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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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예 네 제가 머물러하는 모습은 본인의 영상이 다 너무 많은가 너무 더욱 너무 고ut 정말 재미있군 저는 정말 좋아해요 아니다 이미 중국이 있는 많은 친구들이 여기도 굉장히 잘하 forget 그래서 이게 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거 아닌가요? 아이재 부분은 이렇게 한이瓦ит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거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좋은데 이런거 안보다 ja 아.. treball real 어? techie miles 에anting 하하하 제 기념은 여기 있는 나라! 가장 유명한 제품은 제 제품입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제가 사진을 찍고 아! 아, 투푸푸딩 아, 투푸푸딩 아, 투푸푸푸딩 perfect 롱? 네, 롱? 15분 정도 이거 진짜 맛있어 네? 너무 좋아 음 음 소스 너무 맛있어 무슨 소스는? 설탕 설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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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 뭐지? 완전 생주부를 하나봐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건강하게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이씨 아이씨 너 항상 항상 내가 하는거지 항상 랑스 때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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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 안 외면 안 외면 아이씨 좋은 기회 내가 외면 외면 그냥 즐거운 마이아만 아이씨 나는 원래 안 외면 진짜 좋은데 그니까 그녀는 항상 자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가야해요! 어머나! 제가 가야하니, 이 시간을 가야해요 네, 제발 어머나! 가야해! 가야해! 몇 달이나, 몇 달이나, 몇 달이나, 런던? 런던지 가야하니, 알려줘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말하니까 5-7년 동안 더 기다려야 돼 3년 정도 걸려야 돼 알아요! 안녕! 안녕! 고마워! 자세히 도와주세요! 자세히 도와주세요! 네! 그쪽으로 가야 돼! 네! 자세히 도와주세요! 안녕! 아... 슬프다! 뭔가... 지금 간다! 친구 나랑 보고 가야겠다 안녕 이렇게 타이완 여행도 끝이 났네요 이별은 늘 힘들단 말이야 이별은 늘 힘들단 말이야 이별은 여행을 가면 이별은 여행을 가면 이별은 여행을 가는데 이별은 여행을 가면 이별은 여행을 가면 이별은 여행을 가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멘